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의식의 안정과 평온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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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명상을 타임라인을 다시 물병자리 시대로의 최적을 타임라인으로 변화시킬 트리거를 공동창조할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밝힙니다. 소스로부터 보라색 불꽃을 가져와 명상 중과 명상 후의 보호를 위한 원형 보호막을 만듭니다. 소스로부터 보라색 불꽃을 가져와 명상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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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막을 만듭니다. 빛을 돕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변화시키도록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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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주의 중앙태양에서 방출되는 눈부신 하얀 빛의 기둥을 시각화하십시오. 그 빛의 기둥은 이 우주의 모든 은하의 중앙태양에 나누어집니다. 이 빛이 우리 은하의 중앙태양을 통해서도 들어온 것을 시각화하고, 우리의 은하계를 통하여 우리의 태양계로 들어와 태양계 내부의 모든 빛의 존재들을 통하여 우리의 태양계 내부의 모든 빛의 존재들을 통하여 우리의 태양계 내부의 모든 빛의 존재들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을 통하여 지구의 중앙에 도달합니다. 이 빛을 시각화하여 행성을 진화를 최적의 타임라인으로 다시 이동시키십시오. 이 빛을 시각화하여 행성을 진화를 최적의 타임라인으로 다시 이동시키십시오. 이 빛을 시각화하여 행성을 진화를 최적의 타임라인으로 다시 이동시키십시오. 이 빛을 시각화하여 행성을 진화를 최적의 타임라인으로 다시 이동시키십시오. 이 빛을 시각화하여 행성을 진화를 최적의 타임라인으로 다시 이동시키십시오. 이 빛을 시각화하여 행성을 진화를 최적의 타임라인으로 다시 이동시키십시오. 이 빛을 시각화하여 행성을 진화를 최적의 타임라인으로 다시 이동시키십시오. 이 빛을 시각화하여 행성을 진화를 최적의 타임라인으로 다시 이동시키십시오. 이 빛을 시각화하여 행성을 진화를 최적의 타임라인으로 다시 이동시키십시오. 이 빛을 시각화하여 행성을 진화를 최적의 타임라인으로 다시 이동시키십시오. 그것이 지구에 남아있는 모든 어둠을 제거하고 모든 불평등을 치유하고 모든 빈곤을 없애고 모든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을 시각화합니다. 이 빛을 시각화하여 행성을 진화를 최적의 타임라인으로 다시 이동시키십시오. 이 빛을 시각화하기 위해 행성을 진화를 최적의 타임라인으로 다시 이동시키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부드러운 여신의 분홍색 빛을 상상하여 지구의 모든 존재들을 감싸하나 그들의 감정체를 치유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불병자리 시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거대한 우주주기를 시각화하여 지구상의 모든 존재에게 순수한 빛과 사랑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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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